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4학년 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치루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일단은 풀이 영상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는 거 칭찬합니다. 어쨌든 오답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이제 2학년 수학 영역은 전반부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2점짜리 엄청 간단한 문제죠.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고 자,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결국 동류항끼리 개수 잘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고 b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면 곱해진 문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동류항이야.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문자의 종류가 x밖에 없으니까 x 세제곱하고 2x 세제곱 얘네들 동류항이야. 숫자 개수끼리 계산해 주시면요. 3x 세제곱이고요. 자,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 동류항이죠. 숫자 개수끼리 계산해 주시면요. 1x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항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얘만 남겨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의미하니 실수이다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쩔 때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참이 되게 하는, 그 조건이 참인 명제가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x는 의미하는 실수이다가 참이려면 이 x가 어때야 돼? 의미 아니어야 돼. 즉,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야 이 조건이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들어가 있는 진리집합은 우리가 x바 x는 0보다 같거나 큰 이렇게 표현해줬을 때 이게 이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과 같은 명제는요 같은 표현은요. 4번이 되겠네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이번에는 3번 문제 봅시다. 자, 5p3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npr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하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npr은 n이라는 자연수부터 r개의 하나씩 줄어드는 연속한 자연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5p3은 5라는 자연수부터 연속한 3개를 하나씩 줄어들어서 곱해주면 돼. 자, 이렇게가 총 3개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은요? 정답은 60이다. 해서 5번이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넘어가서 4번 문제.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외분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자, 외분점 좌표는 우리가 이제 a와 b 두 점이 일단 마이너스 5랑 1이지. 3대 1 외분이에요. 그러면 두 비율을 일단 하나에서 나머지 하나 뺍니다. 그럼 내가 3에서 1을 빼. 그리고 이 두 비율하고 좌표를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내가 지금 3에서 1을 빼는 방향이면 3과 1을 곱한 거에서 1과 마이너스 5를 곱한 거를 빼는 거야. 분모에 있는 두 비율의 차를 구할 때 순서와 이 b의 순서 위에 두 항끼리,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곱했을 때 두 항의 차를 구할 때 이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3하고 1을 곱한 거에서 1과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얘 계산은 2분의 3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무엇이다?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분점 좌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내분점 좌표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어. 자, 이 점의 좌표를 small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m 대 n 내분하는 점을 구하려고 해. 그럼 내분하는 점은요. 두 비율을 더합니다. 그리고 자, 비율하고 각각의 좌표를 크로스로 곱해서 그 곱한 값을 더해준 것을 분자에 올려주면 이게 바로 내분점이야. 외분점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렇게 4번 문제 얘기를 하고요. 하러 넘어갈게요.